안녕하세요. 버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오늘 물건 신상인 불닭볶음면 미니 3봉지구요. 그리고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난 킬마삭 소세지입니다. 잘 먹을게요. 이거를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. 육즙이 정말 많고 그리고 또 매콤해요. 전혀 느끼하지도 않고 되게 맛있어요. 왜 인기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. 전혀 느끼해서 보충을 표현하세요. 냄낄낄akah 새끼밤 얇게 일찍 물건 넓지 매콤한 매운 거 저 좋아하거든요. 이거 맵긴 매워요. 진짜 어마무시하네요. 얼룰한데요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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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제가 먹으면 더 맛있다. 너무너무 고소하고 꿀맛이 고소해요 찰떡은 고소하고 쫄깃쫄깃쫄깃 제가 먹으려는 고추가리도 맛있게 잘 어울려요 맛있다 마시멜로운 치킨이 적당히 만족합니다. 매콤한 치킨이 홈페이지에 돕는 달콤한 치킨이 녹아내네요. 치킨이 이 치킨에 있다면, 마시멜로운 치킨이 가득합니다. 치킨이 너무 맛있다. 치킨에 치킨이 더 맛있었어요. 치킨이 더 맛있을때 더 맛있게 맛있지만, 치킨이 더 맛있게 잘 beggared. 치킨이 더 맛있다. 너무 맵다 너무 맵다 진짜 맵다 맵다 땀을 이렇게 흘려본 적이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땀 흘려본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처음으로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음식을 먹은 이유가 아삭한 후 sang나는 새콤달콤하고 새콤달콤하면서 짜장 Noel 잘 먹었습니다.